생애의 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기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읽었었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하늘 왕국에 들어갈 품성을 얻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는 영적인 경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공기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말이죠 그런데 마치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갑니까 자기가 살 수 없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하늘의 시민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분위기와 하늘의 호흡이 하늘의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대로만 해달라고 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요구는 이기적입니다 그 환경과 최선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줄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자꾸 보채는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기도로 배워야 합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말씀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마을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사도마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영정적인 호흡을 우리가 들이마셔요 여러분이시여 올바른 이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